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보아를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 당시 시대의 사조 생각을 해보면 오랫동안 그런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들로서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도 어신한 로마 그리스 제국의 중심 도시였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스 로마 사상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를 집에 온 철학에는 몸의 부활이라는 아이디어 사상은 없었습니다. 고대 플라톤 철학은 영과 유육을 철저히 선과 악의 개념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불별하는 것인 반면에 육체는 악하고 늘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중심 부분인 이성적인 부분이 늘 육체를 다스리고 동절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사람은 평온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을 때는 사람의 영혼은 주장스러운 불안진한 육신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고 불멸의 이데아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시대에는 육체를 열등화하고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다시 그 육체를 입고 산다 하는 부활사상 부활신앙을 받아들리기는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도의 17장에 보면 아오리 아레아보하고 광장에서 철학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부활의 사상이 얼마나 그들에게 스캔들, 걸린돌이 되는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부활의 사상을 이해하고 받아들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 시장을 통해서도 익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아보하고 이삭자들에게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을 만들어 녹고 또 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면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천재의 주제이시고 막물을 지었고 막물에게 생명과 호흡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철학자들은 늘 새로운 사상을 듣고 논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를 전하는가보다 싶어서 그 말을 전하는 바울을 받아들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전해보라고 종룡하였습니다. 바울은 작심하여서 막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너희들에게 강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나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심판을 해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전하는 대목에 이르자 론거 디 범위는 그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모와 몇 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살짝 바울을 초청해서 가까이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즉시 바울이 보라의 사상을 전하자 군중들이 악역하게 그의 말을 제지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몸을 잃고 되살아난다는 것 이들의 철학과 종교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환영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왜냐하면 플라톤 사상에 따르면 육체는 종국적으로 벗어버려야 할 물질계에 속한 이 무가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되입을 가치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권인도 교회의 성교들도 이런 시대 사조 가운데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었지만은 그 가운데는 들은 부활을 의심하고 심지어 부활이 없다까지 말하는 성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밖에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되었지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달리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노점하는 어린 교회였습니다. 각각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현대의 교회에서 접하는 모든 문제들이 그 아래에 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정도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형편을 전해듣고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이 고린도 전세의 15장은 소위 부활에 관한 장입니다. 3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가 성경이 일어난 그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실제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본 많은 역사의 증인들이 버릴 수 있는 현대에 있다 하는 것을 들면서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활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는 것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바울은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은 결코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바랍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계속 이 구절까지 반복하면서 이 내용을 반복해서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잠을 자는 상도들도 이후의 그 이후의 열매로 다시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이지요. 상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기 자신이 죽는다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험함하고 또 두렵습니다. 적막으로 사라진다. 죽음은 사망은 우리가 물리치고 싶은 원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 원수를 이길 힘이 없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면 어떨까요? 내가 죽어도 영원히 정말 멸절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그 사실이 있을까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새의 몸을 잇고 영원히 주와 함께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복음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가다가 고생하며 힘들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즉전화 있습니다. 그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을 갖고 죽는 사람은 결코 억울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먼저 보내며 힘들게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슬픔에 슬픔에 빠진 채 비가 나면서 그렇게 살게 되지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를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아멘 1979년인지 80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대학생 대학생 대학년 때에 대학년인지 2학년인지 그때 여름에 서울 서북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대학생들이 한 4, 50명이나 모이는 아주 활발한 대학 교회 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선진은 고향교회 이었던 이 고향에 그제 바로 옆에 있는 연초면 한내리 한내교회로 학위 봉사를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그제 다리가 없던 때 이었습니다. 섬이었습니다. 부산으로 와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한내 가까이 오면 한내에서 도선이 나와서 이렇게 실어 나를 대었습니다. 그때 4, 50명이 청년들이 성경학교도 하고 의료 봉사도 하겠다 하면서 의대생들 중심으로 팀을 짜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를 기한 다 뜻을 알고 저의 선친이 부산에서 부산에서 보건병원 장기려 박사님을 하루 시간을 내게 부탁하고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을 모시고 그래도 한내로 내려왔습니다. 하루 하루 온종일 환자들을 장기려 박사님의 진료를 하고 돌아가기 하는 동안에 저희 선친의 시간이 좀 나서 저희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런 선산으로 가시면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거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은 할아버지 너무 저 있는 그 묘 앞에 이르사 갑자기 찬성을 부르셨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 주시로다 그 찬성을 부르시고 난 뒤 이곳에 잠들어 있는 신성률 용수님 주님 오실 때 영화로 몸을 입고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울먹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울먹이시고 기도하니 대학교 일하는 어렸던 저는 그냥 덩달아 눈물이 맘 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버님이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하여 다시 할아버지를 볼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그 고백과 기도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많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세월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제가 저번에 저번에 나란히 묻혀계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묻혀있는 그 천상에 내려올 내려올 때 내려올 때마다 늘어납니다. 또 천상에 갈 때마다 천천히 늘 평소 좋아하셨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능 영예 주시로다 이 찬송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곳에 묻혀있는 신정아 장로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제 아들도 이렇게 기도하겠지요. 그게 저희 가장 큰 소망입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기도해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고 사랑했던 사람 함께 주님을 섬겼던 사람 부모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과 이 믿음만큼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가장 큰 의미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6절 17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몸이 다시 사는 것이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세의 삶 부활의 삶이 없다면 우리의 땅에서 주를 위한 수고도 믿음도 다 끝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의 표현입니다.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성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 은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 제물로 그의 아들을 값없이 주신 것이지요. 말로 영원할 수 없는 사랑합니다. 값없이 그러나 여러분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값싼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것이었습니다. 구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고 피조물을 몸을 입으시고 있다니 오셨고 피조물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회색약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형원할 수 없는 사람 값비 살 구원은 없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4월 16일은 세월호가 가난한지 오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5년 전 부모 세대들인 우리들의 잘못과 부적이로 300여 명의 생명과 어린 세상들이 꽃 벼러보지도 못한 채 물속에 수장되어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가 막힌 인생의 부조리에 직면하면서 허망에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죽음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창조사이신 하나님의 가들 예수가 죽게 된 것은 부모인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외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외침에 외면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순간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사 창조사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죄집을 지고 끊어지는 이 절대 고통 하나님이 후세하는 고통 성부 성부 아버지로부터 외면 당하는 고통 그것을 온공으로 느끼고 주님은 절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아들의 고통에 철저히 배변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진출하게 하기 묘함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이 절대 모순 이것은 우주의 우주적인 부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주적 부조리를 강례 하시 구기 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우리들은 믿게 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지요.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삿불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월장 15장의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30일 전부터 나오는데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은 부활의 다시 살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도망하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기꺼이 날마다 죽는 삶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한다. 여기서 바울은 죽는다.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보고 합니다. 내세에 대한 도망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더 누리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왜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스에 보면 사람들은 늘 고린도우스에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삼았습니다. 고린도우스에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자랑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바울이 없는 사이에 거짓 사도들이 살짝 들어가서 그들의 능력을 확 자랑할 때 그게 혹 하게 넘어서 더 바울보다 큰 사도 인가보다 받아들였습니다. 자랑 자기가 흉격한 공을 세웠으면 영예를 얻고 싶어 하고 잊혀지기를 바라지 않아서 기념비를 세우고 벽화를 새겨 넣어서 영광을 받고 잊혀지기를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세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세의 영혼의 주와 함께 사회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욕심과 영예와 명화 불을 십자가에 못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30, 40년 동안 우리 부모 세대와 그리고 우리 세대는 소위 잘 살아보세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악마 보며 달려왔습니다. 눈만 뜨면 그 노래가 라디오를 통해서 들리지 나왔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우리는 악마 보며 달려 왔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뤄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단편으로 초고속 경제 성장에 거느리라고 할까요 우리사회는 이전간 날이 사나워지고 남들보다 더 앞설려고 하는 경쟁심이 낭무하고 더 빨리 더 도달하고 이르는 욕망 사로잡힌 채 매우 거친 사회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육은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자기 달란트를 발견하고 키울 역량을 제공해주는 그런 수단과 모판이 아니라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신분을 상승하려는 방경으로 교육이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학원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부에 신음하면서 살려달라고 SOS 신호를 다각도로 부모들에게 보내지만 우리 사회는 이것을 배면하거나 아니면 해결하는데 무능해 왔습니다. 주일날에도 학원에 내몰리는 이 현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욕망을 좀 줄여봐야 합니다. 선거 여러분 좀 더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근사한 삶을 사는 것 이에 대한 우리의 욕망 점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거들만이라도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올린하는 마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처럼 이 땅의 것에 올린하는 그런 삶은 우리는 이제는 죽여버려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가면서 우리 주위도 좀 돌아보고 삶이 너무 고달파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고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눈을 응시해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그런 삶을 살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두들 우리의 욕심 생각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몸이 너무 익숙해져서 욕심을 쫓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정과 욕심을 죽이면서 날마다 죽는 그런 연습을 경추해 나가는 성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너희는 너희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으 줄을 알밍더라 아멘 아멘 왈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기 욕심을 조금씩 죽여가면서 그만큼 더 신령한 일에 신경을 쓰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고하를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로 선한 일을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것은 선한 일 가운데 하나 우리의 사랑 행시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 그것을 바울은 훈명히 가르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 받은 내가 만극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 받은 내가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아로의 아침에 한 번 다시 묻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복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번제 정말 어려움이 많고 또 구절과 너무나 남아서 우리는 힘든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 부조리를 통해서 그의 의리를 이루어가시고 그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을 기대하면서 부활을 앞당겨 살아가면서 더욱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모아 주의 이래 힘쓰는 삶을 도마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의 신한 행치를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이웃을 더욱 돌아오고 영민한 불쌍이 여겨진 그들을 사랑하고 위리해주며 살아가는 그 선한 모습을 보고 보아라신 주님 비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보아라인 주님 바라보면서 만나면서 주님 이제 내가 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고맙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이 보아라인 나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아멘